묵을... 묵을 오늘 직접 쏴서 가져오신거에요? 식당 하셨어 옛날에? 묵집 하셨어? 사온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직접 담그시는데 훨씬 낫지요 여기 비침개도 있어요 도토리를 이 산에서 주신걸거 아냐 여기 이산에서 주시고 와 양념 없이 먹어도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와 맛있다 드세요 빨리 자 이장님 한말씀 아무것도 없으면 묵칭찬이지 지금은 묵칭찬이야 작년 가을에 마당에다가 도토리 쓰다가 옮기고 내가 그걸 봤고 났는데 아 그걸 보셨어? 네 그게 일 당기 많으신데 그거를 여기 일하신다고 여기 묵칭찬하셨는데 저는 얼떨결에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써주셔서? 저녁에 추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빠서 바빠서 저녁도 못먹고 잔 사람이예가 얼마나 바빴스면은 도토리가 되게 일이 많은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깐거야 나는 껍질 한게 아니고 껍질 딱 깐가지고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그냥 가져가는게 좋더라구요 도토리 껍질을 그냥 갖고 갈라고 방앗간 갈면 그냥 갈라고 껍질 싹 하나하나 다 깐거 거든요 껍질 깔 의미가 없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깐 망치로? 그냥 해버린다는데 자루에다 담아갖고 방망이로 두둘게 펴가지고 하나하나 다 줬어 이게 정성이 엄청 들어간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서 집에서 말려서 오늘 나온게 이거 계속 굳을때까지 져준대매 끝까지 그릴때 그러니까 그거 젓는 작업으로 아침에 하신거라고?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돌보겠어 양봉 많이 나오네 고맙습니다 양봉하는 조합원들 모인자리 이렇게 걷어먹이시느라고 남이꺼같아 있는게 이거 밖에 없어서 남이꺼같아 백키로이상 돼야 물은 이게 김치넣고 이렇게 비비든가 저 물도 가져왔으니까 물 부어서 이렇게 물하고 같이 잡수면 여기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 백불은 또 못먹었네 아침을 잡숩고 나오셨나보네 얘는 입기가 없네 안먹고 나 한 시간도 안되 이게 있어서 이게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부침개 잘 안먹는데 오늘 아침에 저거를 새쪽을 먹더라고 저거 저거 밥 안먹고 이거 부침개만 안먹었어 우리아리도 부침개도 써오신거에요? 네 이거 미나리 부침개에요 부침개는 써오는게 아니라 부쳐오는거죠 미나리전? 미나리전이에요 아 며칠전에 미나리 얘기하시더니 우리집 내가 키워가지고 어이구아이구 이런 아아아아 어째 어째 아 죄송합니다 이거 금쪽같은 아 다람쥐 그냥 부쳐가지고 그거 짱내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아니 너무 많아요 조금만 엎지는 주제에 이거 많이 먹었고 아아아아아 아아아 이렇게다가 요 똥창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성훈이 형님 묵 묵 묵 칭찬 한마디 한참 지나야돼요 나는 집에서 담근거 여기 이따와가지고 처음 먹어봐 처음 아 이사오신지 몇 년 되셨길래 3년 차입니다 아 아 근데 처음 먹어보는 이런 무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굳지도 않아서 이렇게 흐물음 그래요 묻으면은 던져도 안깨죠 음 아니 저도 안 먹었는데 처음 잡수 보시는 무기 맛이 어때요 아 무기 묵많이지 그 이렇게 가신다고 그래갖고 이어 목밥처럼 말아 너 그래갖고 밥도 가져올게 뭐 네 말라 그래서 안갖고 네 둘 다 오면 그거 짤리고 있어 그냥 끓이고 하는건데 올해는 이렇게 봤더니 물속에 이만큼 잠겨있더라구요 부침개 맛있네요 그냥 장아지 부침개 하나 먹고 나도 내려가야 되겠지 부침개 하나 먹고 나도 내려가야 되겠지 부침개가 이거 안잡고 있어 다 먹어야지 다 나눠줬어 나는 때는 못 와 약에 쓰려고 김씨들 어디 가요? 그래서 언제 물중들 간다 하겠어요 갔다 오셨어요? 요새는 아니고 그 먼저 음 진짜 맛있네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잘 먹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쑤셨어 아니 무기 제대로 안된거에요 더 잘 쓰면 얼마나 더 맛있을래 근데 엄청 잡아야 다네 술? 술?